배우 서신혜가 그룹 여자 아이들 수진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서신혜는 2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이 있었다며 수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신혜는 2년 동안 등굣길, 쉬는 시간 복도, 급식실, 매일같이 어디에서나 무리와 함께 불쾌한 욕설과 낄낄거리는 웃음, 꾸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음속 깊이 상처가 된 말들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며 트라우마로 자리잡아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했다고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하는데 맞다며 일방적인 모욕이었을 뿐 내 뒤에서 본인의 무리 속에서 함께했던 멸 씨의 참발언과 행위들조차 절대 아니라 단정지응이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선택적 기억이 내가 얘기하는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는 진실한 것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진은 지난 19일 팬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나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때마다 서신혜는 타이밍 맞춰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이 내가 서신혜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오해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서신혜의 소속사로 연락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전하며 나는 떳떳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걸그룹 여자아이들 수진은 중학교 시절 동급생이었던 배우 서신혜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다시 서신혜 측은 피해 사실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트너